MRI 즉, 자기공명 단층 촬영기는 사람의 몸속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그 반응을 영상으로 만드는 장기입니다. 자기장이 높을수록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. 7TMRI는 지구 자기장의 무려 14만 배에 달하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뇌 속에 미세 구조까지 촬영해냅니다. 아직 연구용으로만 쓰이는 7TMRI는 연구 능력을 갖춘 곳에만 보급되는데 전세계의 20대 아시아에서는 이 연구소에만 있습니다. 자기장이 얼마나 강한지 보겠습니다.